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 풍산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풍산계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풍산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선배님은 풍산계 카페도 운영하시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데 또 저희 학교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고 풍산계가 또 생소한 사람들도 많고 막연하게 풍산계를 동경하는 사람도 많은데 풍산계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라든지 주의할 점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산계가 북한에서 온 개 아니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진도계는 남쪽에서 있는 개고 풍산계는 북한에서 온 개다고 하는데 추운 지방에서 왔습니다. 풍산계가 그래서 모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두꺼워요. 삼중모가 돼가지고 살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성품이 일단 그 개 중에서 좀 특이하지만은 풍산계는 거의 사람과 냄새가 비슷해서 사람이 개 냄새를 못 맡아요. 그 부분은 풍산계가 최대한 목표물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헛지짐이 없어요. 잘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지키는 용도는 전혀 아니고요. 사냥개로서 가장 적합한 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헛지짐이 없고 냄새가 안 나서 일반 도심지 주택에서도 키우기가 가장 적합한 개예요. 이제 또 특징이 또 다른 걸 말씀드리면은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이나 아주 소동물들 또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개들이 전혀 뭐 작은 개가 와서 자기를 물어도 깽깽하면서 피해되네요. 제가 이것을 제가 풍산계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이게 하나인데 약자한테 굉장히 관대합니다. 풍산계가. 반면에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더 강하다 싶으면은 물론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지 않으면 시비 안 걸어요. 근데 상대가 만약에 시비를 걸고 나오면은 죽을 때까지 꼬리를 안 내립니다. 아주 독종이고 소형을 정리가 안 돼요. 그들은 오늘 내가 싸워서 졌다고 해서 내일 되면 다시 또 꼬리를 들고 또 싸우라고 합니다. 성격이 좀 강한 개예요. 옛날에 임진왜란댁에 있죠. 유명한 일화 호랑이 3마리 풍산계 3마리면 호랑이를 잡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성품이 굉장히 강직합니다. 우직하고 저한테 딱 맞는 개예요. 풍산계가. 그래서 현재 한 20마리 정도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제가 또 한 말 더 하자면은 대개 분들이 풍산계가 추운 지방에서 와서 모질이 빡빡한 삼중모라서 더위에 굉장히 약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섭씨 34도 35도 더위에 제가 풍산계를 7마리 9마리씩 이렇게 데리고 산에 갑니다. 보통 가면은 기본 5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카페 활동을 하니까 늘 사진과 영상으로 수년째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구독자 아닙니까? 사례가 보면 얘네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땅을 파서 물을 마시고 온몸을 비비고 특히 멧돼지 먹이탕 같은 데 있으면 막 온몸으로 비벼요. 거의 전혀 약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전체로 맞는 개입니다. 우리 정서에 딱 맞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정서로 치면은 예를 들면 선비 같은 타입이다 이 말씀이고 그렇죠. 또 옛날 선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그런 말하는 선비가 아니고 또 이제 문물을 겸비한 낮에는 낮에는 또 이렇게 학문을 닦고 그러지만 또 전쟁 시에는 또 참전할 수 있는 그런 선비 같은 정신을 가진 개다. 그리고 전춘우개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여름, 겨울을 잘 낳을 수 있는 개라는 거죠. 네. 아주 사계절 전춘우개고 아주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주인 시야에서 안 벗어납니다. 네. 제가 실제 그 시대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 이상하게 물론 제가 훈련 사라져서 훈련 좀 시키는 시키는데 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문을 뚫고 나간다. 밖으로 그런데 집에 있는 닭이나 우리는 전혀 안 건드렸어요. 한 번도. 이것보다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집이 약간 좀 산쪽이라서 위에 산장이 있는데 강아지도 많고 우리 닭도 많은데 전혀 안 건드려요. 저희도 집에서 저희 집 밑에 풍산계를 한 마리 데리고 오셨던데 네. 얘를 처음 데리고 올 때부터 풀어나버렸나봐요. 네. 손에 안 잡혀요. 사람 옆에는 항상 와 있고 집도 알고 다 아는데 네. 이웃집에도 놀러도 다니는데 자기 집에는 닭도 안 건들고 남의 집에는 닭도 안 건들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훈련을 시켜요. 그럴 때 집진승과 산진승의 냄새 같은 걸 제가 애기때부터 이렇게 맞게 해주면서 멧돼지 껍질로 이렇게 훈련 별미훈련이라고 하죠. 네. 많이 시키는데 저희 집 바로 위에가 전수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청동오리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길에서 전수지까지가 높이가 한 7, 8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물속으로 위에서 따윙을 합니다. 걔들이 잡으러. 물론 아직까지는 한마디 없고 못 잡았는데 다가가고 되니까 네. 제가 궁금한게 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네. 그 방수의 느낌하고 방수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물이 또 빠지는 빠지고 마르는 건조도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들이 보면 물을 들어가면 물이 다 접혀요. 온몸에가 네. 밖에 나오면 스스로 털어요. 물통에서 꼬리까지 몇 번 털고 탈탈 털고 나서 제가 보면 거의 다 물이 빠집니다. 몸속에는 아직은 물기는 있는데 그러다가 한두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건조도도 좀 빠른 편이다. 네. 굉장히 빠르고 방수적인 느낌은 그러면 전문 수준견들 보다는 조금 방수는 덜 되나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신 마르는 건 빨리 마른다. 건조도는 네. 저희는 보통 냄새가 안 나는 개라서 목욕을 안 시키는 편입니다. 가끔 8월달 되면 날이 더울 때 1년에 한 번 목욕 시켜요. 물가에서 사실 뭐 개는 목욕할 필요 없잖아요.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피지 자체가 지저분한 피지 끈적거리고 냄새나고 이러면 그렇죠. 이물질이 묻고 하지만 아주 건강한 개들은 뭐 청소할 필요도 없고 증가하고 심지어는 아주 건강한 개들은 특히 사료를 먹지 않고 생식을 하면서 건강한 개들은 모기도 안 무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특별한 개체도 있습니다. 저희 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8월달에 더울 때 내과에 가서 샴푸만 한 번 하고 샴푸 물로 싹 닦고 그냥 둬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글쎄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산에 갈 때 처음에 물약 물약 물약을 한번 뿌려주고 갔다 와서 갈약을 뿌려요. 찐드기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는 저희 개들은 별로 없습니다. 안 붙어요. 찐드기가 될로. 그거는 이제 모질이 길고 또 모량이 빽빽하다 보니까 뭐 그런 장점도 있을 거고 또 가기 전에 물약도 뿌렸고 갔다 와서 뿌리는 가위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가위약은 또 잠자리까지도 다 이제 잠자리 주변까지도 다 벌레는 없을 정도로 강한 약이기 때문에 예. 옛날에 우리 말하는 사실 DDT 종류잖아요. 예.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모종을 키우면 모질 관리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또 모질 관리는 어떨까요? 예. 모질 관리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모질을 빚질을 할 때 뭐 위에서 아래로 해라 아래서 위라 그런데 예.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반드시 모질 반대로 빚질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모질 빚질하는 가운데 모질 안에서 서른 털이 나와요. 예. 예.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제가 빚질하면 가만히 누워있습니다. 엄청 시원해요. 예. 반드시 반대로 아래서 위로 예.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빚질을 해주면은 예. 털 관리는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예. 이제 막 털이 저희 집에 있는 걔들이 지금 중장모도 있고 중모도 있는데 예. 그렇게 털 관리를 저 힘들게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예. 저희 저 유튜브나 저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내에 데리고 와서 털을 다 벗깁니다. 제가 일부러 예. 사내에 가서 털을 다 벗겨서 그걸 이제 싸가지고 오는데 거의 뭐 이불 한 채 아 거짓말 좀 하면은 예. 중장모 정도면 이불 한 채 정도 나와요. 아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놓고 나오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예. 수시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개들하고 손을 맞대면서 하기 때문에 빚질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이런게 있습니다. 제가 도중에 좀 죄송한데 네. 같은 종류의 개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골든 이트립이라도 네. 털갈이라면 빚질을 안 해주면은 떡이 져서 덕지덕지 붙는 개가 있고요. 네. 털갈이라면 자연 안모를 하는데 사람이 빚질을 인위적으로 해주지 않아도 이게 떡이 지지 않는 개가 있어요. 타고나기를 사모예드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럼 풍산개는 어떻습니까? 풍산개도 혈마다 조금 털립니까? 똑같죠. 다 똑같죠. 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털관리를 하는 개가 있고 네. 털관리를 못한 개는 뭉치지 않습니까? 네. 빚겨줘야 되는 개가 있고 네. 그럴 때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털을 뽑고 빚질을 해야 됩니다. 네. 슬리크로 빚거나 네. 그게 이제 모질 관계인데 네. 혈통마다 차이가 있다 이거죠? 같은 풍산개라도 그렇죠. 혈통마다 차이가 있군요. 그 외국계들은 아주 뭐 혈통이 정립이 잘 되어있다 하지만 그런 외국계들조차도 그 떡이 져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털관리 시기에 빚질을 해야 되는 개가 있고 털관리하는 건 모를 정도로 손질을 안 해줘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개가 있더라고요. 아 똑같네요. 그럼 풍산개는 네. 똑같습니다. 외국계하고 거의 급사하죠. 우리나라 개인데 네. 저는 우리나라 토종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네.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또 선배님 정서하고 또 풍산개랑 굉장히 잘 맞는다고 이야기하셨고 네. 잘 맞아요. 네. 네. 강간에 보시면 사냥하신 분이 좀 많이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또 멧돼지 사냥 쪽으로 이어가보죠. 네. 멧돼지 사냥 쪽으로 네. 멧돼지 사냥을 제가 좀 했었어요. 풍산개로. 네. 저희도 이렇게 알죠. 늘 뭐 구독자고 서로 구독자 아닙니까. 제 구독자고 또 저도 구독자고 또 저희가 또 다른 큰 카페에 또 같이 또 가입돼서 서로 다 공유를 하고 네. 오랜 세월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자주로. 네. 한 한 백 백 삼십 근 정도 한 80kg 정도 나가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잡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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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rame Look In advert 1970 풍상개. 네네. 네. 분명의 풍상개 성품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강자 odpow JOE absolutely 그 풍상개는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풍상개 이빨로는 앞뒤로 몰아가지고 손을 각자 유치해서 근데 힘이 빠지면 아시겠지만 사람도 힘이 빠지면 최후의 힘을 쓰듯이 멧돼지 역시도 힘이 빠지면 최후의 일계로 칩니다 이게 한 번 맞으면 바로 죽죠 그래서 멧돼지 사냥개로 쓰는 풍산개가 절대로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품은 강한데 오히려 강하니까 우리가 굳이 사냥용으로 하면 너무 물방기질이 강해서 좀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 요즘 사냥이 요즘에는 총이라든지 뭐 지져서 잡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많으니까 장비도 좋고 하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풍산개로 사냥했던 선배님들이 풍산개를 버리고 다른 개로 사냥하는 것을 보면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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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말입니다. 피플이나 이런게 나오기 전에 전에는 개가 강하지 않으면 짐승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총이라든지 사냥용품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강한 개가 다치고 이러면 마음도 아프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좀 이제 요즘에는 부드러운 개로 또 사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용도에는 이제 좀 강한 편이다 이렇게 돼지 사냥을 못하는 개가 아니고 오히려 강해서 너무 강해서 한방 맞으면 바로 부러지는 스타일이에요. 예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사실 뭐 멧돼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개는 없죠 200건 넘는 숯돼지를 그것도 한참 살이 빠지게 힘 좋은 멧돼지를 싸워서 숨통을 끌을 수 있는 개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지구상에 있습니까? 글쎄요. 뭐 다른 잡교를 만들어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작전이지만 200건 250건 사이의 개를 싸워서 숨통을 끌어 죽을 수 있는 개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 정말 일반인들은 뭐 라이카가 호랑이 잡는다 이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잡는지 생각 안하고 와 라이카는 호랑이한테 싸워서 이기는 것 같다. 피플한테도 이길까? 이런 정도의 일반인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사람 너무 몰라서 그런 거고 개가 싸워서 숨통을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개라도. 큰 돼지를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보지를 아는 상태에서는 뭐라고 단어를 할 수 없는데 일단 제가 키우고 있는 풍산개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데 150건 이상 정도 넘어가는 멧돼지는 절대 숨통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람이 개입이 없이는 안되죠.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그 풍산개를 이제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또 어떤 데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많이 입양해서 키운다고 하면. 그래요. 제가 2004년도에 서울에서 낙향을 했습니다. 예예. 당시에 저희 집에 풍산개가 한마디가 저희 아버지가 키우고 있었어요. 굉장히 컸고 완전 싸납고 막 한 번 짖으면 동네가 쩡쩡 울리고 예. 누가 좀 옆에서 얼씽거리면 막 으르렁거리고 물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저는 그런 성품이 좋아서 예. 아 이게 풍산개고 하나 했는데 예. 예. 제가 알고 보니까 그건 풍산개가 아니었습니다. 예. 예. 진짜 순종, 순열 풍산개는 예. 약간 초반에 말씀 드렸죠. 헛지짐이 없고 예. 사람한테 굉장히 순해요. 아 예. 예. 풍산개가 지금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넘어온 게 한 30마리 좀 넘어요. 예예. 이번에 지금 청와대에 넘어온 송이 고미를 제외하고 그 30마리가 지금 진돗개보다 더 많은 번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풍산개를 만약에 입양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보고 그 개에 대한 혈통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또 그 개의 부모견들을 정확히 보시고 성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입양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개를 자기가 20년 키웠니, 40년 키웠니, 100마리를 키웠니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동안 돈을 얼마를 썼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개를 한 마리도 못 키운 사람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돗개나 풍산개나 이러면 예를 들면 진돗개나 흐습개나 흐진을 키운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그 닭기식으로만 키워봤지 진짜 매력적인 견종을 못 키워봐서 정착을 못하고 늘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우리 짝퉁 옷 입듯이 그런 분들을 참 되게 많이 봐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진정한 그 견종의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개를 오래 키웠다고 하신 분들 보면 개를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깐요. 그죠? 그것은 개를 키웠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진짜 좋은 개를 키우고 좋은 개를 브리딩하는 매니아 분들은 자신을 앞서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 입양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주를 보고 그 다음에 부모견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개를 키워온 내력 그걸 쭉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런 걸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사실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입양하는 게 제일 좋죠.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떤 개체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모르면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것도 아니면 저같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됩니다. 저는 발로 뛰면서 전국을 안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갔어요. 그러면서 선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풍선길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런 시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돼가는데 많이 알고 많이 배워야지만은 안 속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배우기 전에 그 사람을 믿고 사버리는데 이게 가짜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 심리가 같은 무리가 되고 패거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처음부터 그냥 입양하기 전에 공부부터 충분히 하고 입양을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먼저 보고 부모견을 봐라. 그런데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도 가면 그 사람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걔에 대해서 썰을 풀어버리면 아,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변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해가지고 충분히 정보 지식을 가지고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견종이라도.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 발로 뛰는 거예요. 아까 저 중간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에 키웠던 풍산께, 가차 풍산께 이게 뒤에 보니까 밀년경이 되구먼요. 그 투기형을. 그걸 정리를 하고 제가 풍산께를 다시 재입양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안 가버렸어요. 저 막 인천. 선배님 지금 시간이 이제 또 22분이 넘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정리가 좀 됐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뭐 이렇게 통해서 정보도 얻고 이렇게 입양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풍산께를 키우고 싶으신 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짧게 하나 해주세요. 풍산께를 꼭 키우고 싶으신 분들 예. 개를 고를 때 잘 골라야 됩니다. 예. 그냥 아까 저 말씀했듯이 사람 믿고 개를 구입하시면 백전 백패합니다. 예예. 사람을 믿지 말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예. 또는 그 개가 성품이 어떤가 오히려 함께 살인해서 확인한 게 나아요. 예.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후에 그게 이제 뭐 굳이 가정에서 가정견으로 키울 거지만 나는 집에서 키울 거라서 그런 거 필요 없어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더라도 일단 순종견을 키우기를 원하면 그렇게 확인을 해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그 풍산께를 키우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예. 꼭 좋은 개를 입양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많은 회원분들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풍산께를 많이 키우고 싶다면 금방 우리 인터뷰를 보고 진짜 풍산께를 구해서 진짜 풍산께를 구해서 진짜 풍산께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선배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